내가 7만원 주면은 나 서비스 좀 줄 수 있어? 아이 그런거 안돼요 여기 올 때마다 여기서 많이 사먹으면 되잖아 아니 그 약속 시킬 수 있어요? 우리 한철 장사에요 이 형님 아무것도 모르시네 여러분들은 만약 지방에서 회를 드신다면 어디를 이용하시나요? 저는 보통 싱싱한 회를 비교적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지역의 수산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볼 것은 부산에서 현지인들도 많이 방문한다는 밀락어민화로 집판장을 직접 찾아가 과연 얼마만큼 가성비가 있는 회를 구입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지켜드리는 오늘만 호갱전문 리뷰어 부슐랭 가이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부산에서 가장 가성비 있게 회를 구입할 수 있다는 밀락어민화로 집판장을 방문해봤는데요 찾아가시는 길은 화로회 센터를 쭉 끼고 돌면 목욕탕 굴뚝같이 생긴 곳에 어민화로 집판장이라고 딱 쓰여져 있어 찾기는 쉬우실 듯 합니다 뭐 여기 근처에 가성비 좋은 광화회 센터도 있긴 하지만 광화회 센터는 예전에 들른 영상이 있어 상단의 카드를 통해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솔직히 화로 집판장 방문은 처음인데 이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회식 겸 남자 다섯 명이 간 거라 일반 횟집을 가자니 너무 지갑이 깨질 것 같아 이곳을 방문하게 된 계기가 되겠네요 지금 보시는 거는 직판장 내에 있는 가게들 이름인데 솔직히 너무 빼곡히 알아보기 힘들게 써 있어 처음은 저희로서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안내도였고요 저희가 옛날에 방문한 시간이 저녁 8시 45분 정도였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마감시간 바로 직전에 가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 시세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역시 칼을 다루는 곳이라 그런지 다들 칼태를 하셨더라고요 경업시간은 주말에만 10시까지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가 수변공원 근처라 수변공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보통 여름철에는 피 끓는 청춘이신 분들이 여기서 회를 뜨고 수변공원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뭐 그 이유는 결혼한 저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여기 가게들 시세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 서비스를 얼만큼 주실지 알아보고 회를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마리당 35,000원이면 정말 좋겠죠 2킬로면 7만원 2킬로면 여기 5명 먹나요? 네 그냥 빨리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서비스는 뭐 안 줘요? 서비스요? 네 뭐 2마로도 있으세요? 오우 잘해요 농어로 했어 농어 아니 서비스 못 쓰시는 거 서비스요? 네 방금 금방 시키는 거 아니지 뒤로 금방 놀아 놓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안 마치고 나가야 되는 거 네 아 기계로 하시는구나 아 기계로 하시는구나 저한테 네 현금 입금하면 뭐 또 없어요? 아우 참 이제 시간이 좀 있어 저희가 너무 막판에 가서 그런지 급하신 사장님이 뭘 챙겨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는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초장집을 가기 위해 사장님의 가이드대로 따라 나섰고요 밖을 나오자마자 초장집 사장님으로 보시는 분이 바톤터치를 받아 저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거 서비스 너무 썼는데 서비스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 도다리 좀 넣어주세요 아 도다리요? 7만원 저 집에 저 집에가 선장님 집이거든 네 선장 마누라가 아 아 그래서 오늘 금방 2시 반에 여기 비대고 해가지고 아 아 자연산인가 농원에 비싼데 이거 아 여튼 비싼 농어를 들고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초장집을 오게 됐고요 상차림비는 1인 6천원으로 부산은 역시 제2의 서울이 맞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회접시의 크기가 영상에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되지만 상당히 컸고요 7만원 농어하고 이제 뒷다리 조금 이게 소리가 양념장은 일반 간장과 회간장 초장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밑반찬은 커피나 쌈장 마늘과 고추 당근 삼청사 단무지 피클 베트남 고추절임 김치와 깻잎 등이 1인 6천원의 상차림인데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1인 6천원의 이 사이드 창 구성은 글쎄요 회센터 옆에 초장집을 기피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메인인 회의 맛은 어떨지 농어 진짜 빨아가지고 주셨는데요 활어긴 한데 그 기계 처음 봤어요 네 그거 기계 은근히 속초나 뭐 이런데 많이 하고 있어요 활어해서 맛을 그렇게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활어는 그냥 식감으로 먹는 거죠 뭐 제가 회 전문가는 아니지만 회를 자주 즐겨 먹는 저 같은 보통 사람에게도 회를 쏘는 방식에 따라 식감과 맛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건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회는 기계로 썰어서 그런지 그냥 그 비싼 농어도 막 썰어 방식의 새꼬시 회를 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짠 고생하셨습니다 아 기원하다 테라 뼈가 싣겨 얘 그 딴 데는 없는데 내장 있는 쪽으로 이렇게 칼로 싹 보러 내는데 뼈 때문에 가야 되니까 내 손도 안 보고 하더라 퀄리티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회 어떠세요? 회 맛있습니다 어때? 당근 맛집이에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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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회를 잘 안 먹는데 식감이 약간 여기가 이제 회 전문이니까 회 전문 어떠세요? 어회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뭐 뼈는 좀 씹히긴 했지만 아직까진 이빨이 튼튼 여튼 쫄깃한 농어의 식감은 업무에 시달린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정도였고요 졸라 고독하구만 남자 다섯 명이 회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시킨 해산물 모둠인데요 원산지는 모르겠지만 싱싱해 보이는 산낙지와 멍게와 해산 개불 등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맛이 어떻습니까? 음... 바다를 먹는 맛입니다 멍게에서 나오는 향이 조금 강해가지고 이거를 간장에다가 찍어 먹잖아 되게 달아 어지만 하지마 진짜야 금맛이 되게 달아 확실히 멍게는 바다의 비릿한 향이 강해 저는 신선함을 느껴 좋았는데 일행들 중 MG분들은 잘 못 먹어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산낙지는 참기름장에 둘러져 나와 고소한 맛과 쫄깃함이 술을 부르기에 좋았고 너무 신선해서 그런지 초장그릇까지도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뭐 개불은 아시다시피 생긴 것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전에 한번 외국인 친구한테 개불을 사줘본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 본 비주얼에 막 기피를 하더니 한번 먹어보고선 이 맛에 반해 다시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무슨 맛이 하겠네 얘네들은 달아 괴물이 달다고? 단맛은 아니고 만약 이게 단맛이 나면 당이야 안 걸린거야 달아? 초장이 났네 일단은 끝까대기를 먹고 나서 이게 혀에서 느껴지는 단맛이 있어 그치? 달지? 어 맛있어 달아 해삼은 크기가 크지는 않았지만 꼬독한 식감과 짭짤한 감칠맛이 소주와 같이하면 딱 좋은 안주감이지만 저는 폭탄주로 마셔도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뭐 이쯤 되면 취했다는 거죠 짜잔 내가 돌아왔다 역시 횟집에 마무리는 매운탕이죠 무와 생선 머가리가 많이 들어간 매운탕은 약간 진한 스타일이었는데 탄수화물까지 같이하면 딱 알맞을 것 같았지만 다이어트 중이라 허벅지 꼬집으며 참았습니다 왜 안드세요? 탄수화물이라? 결국 초장집에서 85,000원이 나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돼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에서 가성비 있게 회를 구입할 수 있다는 밀락 어민 화루지판장을 처음 방문해 봤는데요 예전에 바로 옆 광안 회센터와 비교를 해보면 솔직히 가성비가 그렇게 좋다라고 느끼긴 힘들었고 초장집도 서울과 거의 비슷한 가격대라 근처에 숙박을 하신다면 그냥 포장을 해서 숙소에서 편하게 드시거나 날이 좋을 땐 수변공원을 이용하시는게 정신건강과 지각건강을 지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저희처럼 회식이 있거나 약속이 있을 땐 불가피하게 초장집을 이용하실 수 밖에 없는데 편의점도 1 플러스 1 행사가 있고 식당에서도 세트 메뉴로 시키며 할인을 받는 시대에 수산시장이나 업한장 근처의 초장집들도 단체소님에 대한 할인 행사라든지 사이드창 개선이 있다면 수산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좋은 인식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얘기해 본 거고요 이날 좀 취해서 영상을 다 찍진 못했는데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